시작하자 뭐 있었네 애기똥불 어? 뭐야? 사람 죽어있는데? 어? 화살만 쏴서 죽어있네 얘도 드릇소리나는거 보니까 근처에 뭔가있어. 에이 까마귀도 비겨 뭔가있는데? 어디야 저기온다 저기온다 이리와 이리와 내꺼 전사 이번엔 자 한방 괜찮네 또있는거 아니야? 어 수집하구 여기도 뭔가 수집품이 있을거 같은데 오오!! 또있나? 내꺼신장 내꺼입반 실타래 어 없네요 비베나 되게 많아 뭔가 음.. 인벤토리 잠깐 볼까 173 무게가 250까지는 그래서 좀 남았네 오오 오오오 요 찾갠 방어망 으음 두 Potter 이 종어랜드제 너무 난 무서운데? 야 어디갔어 쿠니대 야! 죽어 아이 뭐 이게 왓다갔다 그려 야 와이씨 아이고아이고 죽었냐? 죽었냐 뭐 할거구나 내 커 눈 눈도 개싸던데 오오오 오오오 잠시만잠시만 그냥 지나가면 되는건가 됐다 아 구르기? 구르기를 잘써야되나보네 achter 오오오오오요 어? 어어어어어! 아, 이게 피했는데 다 맞잖아 x2 역시 판정이 무적은 아니구나 저장이 어디게 되있지? 자동 저장 같은건 되게 안되는거 같던데 아 여기서부터야? 미쳐버리겠다 여기 한참 전이잖아 난이도요? 난이도 그 다섯개 있잖아요 그거 중 그거에서 이제 그 중간 중간 있는거 여기는 올라가는데가 없고 저기였었지 빠른 이동도 이게 빠른 이동도 저거 뭐있네? 저거 약초 아닌가? 약초지? 맨드렉크 뿌리구나 맨드렉크였네 야 이게 빠른 이동이 없어서 이거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하루종일 걸리겠네 게임 게임이네 튜토리얼만 어제 하루종일 튜토리얼만 다 끝나고 뭐지? 그냥 튜토리얼만 인지도 몰랐어 그냥 게임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끝내고서 1막이 시작되고 있어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 뭐지? 꼭 은행이 지내면 어딘가가 들어가게 아 너랑 흠 흠 이게 참 많은 것 같애 흠 흠 흠 나도 텔레포트 쓰게 해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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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았나봐 흠 잠깐만 거래 좀 하자 흠 흠 제조법 제조법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애 흠 연금술 제조법 케이런 갑주 보강제 케이런 덫 지금 케이런 잡기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먹을 먹을만한거 없냐 이런거 말고 먹는거 연금술 연금술 제작도식은 없네 균형잡힌 단검 이거는 하나 사놓을까 이거 하나 사고 제작에 균형잡힌 단검 여기다가 아이고 야야야야 잠깐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다가 어 가루를 아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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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단검 이걸 선택하고 가루를 이런거 이런거 어떻게 적용하는거지 적용을 못하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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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계속 왔다갔다 해야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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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제작 아 룬은 무기에 적용하는거에요? 음 이거 단검 단검이 있는데 어? 내 단검 어디갔지? 아 잠깐만 들고있나 아예? 아 그러네 피해가 30에서 40이야 단검 굉장히 막 긴검으로 치는거 보다 단검 던지는게 더 피해가 많이 들어가 음 단검으로 해놓고 단검 이거 회수도 못하는거 같은데 이쪽으로 한바퀴 돌아가야되지 단검 룬도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음 아드가 그나마 쓸만한거 같은데 음 다 먹은거 아니네 여기에 여기 아까 버프 받는 데가 있었는데 여깄다 음 영약도 좀 먹고 어? 영약도 왜 왜 수영을 못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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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자 음검으로 야 음검 이거 음검이야? 음검이야? 자 자 자 아잇쌤 으쌨 으쌨 으야아 한반도 한마디 더 있는거 같은데 네 유주? 폭탄이요? 이름이 애기똥풀이야 베이비똥이라고 돼있나? 아 뭘 저렇게 누가 맡고있냐 끝이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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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아까 이거 다 들었길래 오케이 심장 손톱 시체 추진 시체 추진과도 아니고 아이고 아 저기도 있다 복부반 시체 추진 시체 추진 시체 추진 아 영약 좀 먹자 영약 복용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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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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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먹었나? 먹었지? 아 독성이 너무 강하다 자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런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런가? 잘 안보이는데? 아 이쪽으로 하는게 아닌데? 아이고 뭐야 덫해제 어 오 야야야야 야 야 얘네들은 얘네들은 쉬운거 같아 오케이 왜 야 죽였는데 왜 시체해수 안해? 시체해수가 하는게 없는데? 아 잘 안보여 지금 화면이 이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 먹었나봐 약을 내가 뭘 잘못 먹었나봐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 안맞아 너 으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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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잘 싸우고 있어 아주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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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회수 회수 이게 세계관이 굉장히 유럽 플러스 판타지 그니까 중세 플러스 판타지 뭐가 되나 조금 아이고 해제 해제 지금 이게 이것때문에 뭐 먹는거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저기 저기 흠 흠 흠 흠 흠 흠 아이고 아이고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루기를 잘 써야될거 같아요 근데 난 아직 잘 못쓰겠어요 흠 흠 어허 ㅋㅋㅋㅋ 어허 흠 흠 흠 흠 흠 흡 흠 흠 흠 흡 addressed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갈 수 있네 이 약이 어떤 약이지 도대체? 이..이거..이거..잘못먹은것같아 나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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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해 피하지마 오오오오 너무많이 오는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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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피하고 뒤에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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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제있었어 어오어어오 아 죽었다 아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참 이거 저장 설마 빠른 저장하기 없나 자동저장이 아주 그냥 못갔네 이게 아 여기서부터야 또 뭐지 아 이거 너무한데 왜? F5 아 됐다 됐다 맞네 맞네 F5 패드로는 빠른 전화하는게 없는거 같아요 중간중간 F5를 눌러줘요 이게 작년도에 발매된 게임이죠? 내 기억으로 그랬던거 같은데 흠 보온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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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나 미처 3는 언제쯤 나온대요? 하긴 근데 나와도 나는 못할거야 컴퓨터 사양이 안되서 지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긴 해야되는데 특히 그래픽카드가 지금 그래 뭐야 다이렉트 시빌 사용하는 그래픽 그 게임을 다들 그거 하셨나요 음 잠깐만 아이 잠깐만 응검 응검 성광탄 포도탄 응 데미지도 이거 좀 괜찮네 갈고리 분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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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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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런 하나만 잡고 자 저장 그래 저장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자주자주 해도 요즘 했던 게임들이다 제가 자동저장이 요즘 게임이 잘 되잖아요 거기다 형식이 자동저장하면 잘 되는 게임이라 자동저장만 생각하고 했다가 지금 몇 번이고 지금 낭패를 봤어 지금처럼 빨리 와라 어디 갔냐 자 그리고 먹자 좀 고양이 아까 저걸 먹었구나 제비 피해 그 다음에 이거 3개 먹으면 고개를 까딱거리네 이쪽이 아니지 아 저 퇴즈 아 보스전이 재밌어요 보스전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궁금하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자 아이고 야 나 버프 받은거 봐 버프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능근 은검인가 아 아이고 아이고 누구한테 맞은거야 아이고 쟤가 독도 이렇게 쏘나보네 야 이거 아이고 어 야 아 아 이 방어막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방어막 좋나요 음 구르기 연습을 이게 구르기가 잘 못하겠어 계속 하다보면 나아질거 같은데 어어 어 아 아이고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조심 조심 젠 자식 자yw 제일 자주 쓰는게 방어막인가요? 그럴거같은데 느낌이잖아 역시 들기는 어디서든 밀기는 정말 어디서든 잘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에서든 어떤 게임에서든 왜이런 게임에서든 왜이런 게임에서든 이 like 지금 eti 이게 오오오오ablebody 지나가는데 오우 잠뜩 버터 죽여 Advent 질보 journalist 목 로ottle 어이구 그들이 有 onne yhte 따 대 자 자 자 어이구 어이구 아 어이구 어이구 아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돼 ㅋㅋㅋㅋ 왜 굴러서 바로 누르면 굴러면서 공격하는건 알겠는데 파워가 세네 굴러면서 공격하는게 아이씨 여기서 저장이 났네 저장하는 버릇을 드려야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컨트롤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음 근데 이 은검이 그 적들 괴물들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은검이 음 그게 맞나요? 데미지가 많이 차이나는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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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모르네 처음된다 뭐 그리고 또 어디서 싸우는거야? 죽어 나빠.. 죽어 나이 나빠져구만 또 아까 걔 말해주던 애 아니야 쟤? 걔 죽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저 저장.. 저장을 계속 해줘 계속 이게 연습력이 됐더라구요? 이게 위처가 어렵다는 소리는 내가 못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네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거 아이고 쉽지가 않아 뭐.. 야.. 너 뭐.. 뭐 갖고있네? 뭐 있는데? 아 이거 뭐야? 뭐 안에 입안에 지금 이거 안에 뭐 있는데 못 가지고 죽어 아 뭐 다른 퀘스트야 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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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탐색탐색.. 다.. 저장 저장을 자주자주 해야지 뭐야 왜 저장을 못하자 오케이 아 또 전투중에는 저장을 못하는구나 짜량 뭐야 뭐야 어어 나 지금 잘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조금 아까보다 익숙해진거 같은데 야 이건 뭐하는거야 난 별간대네 아이고 버프가 시간이 얼마 안남았네 모든게 다 퀘스트군요 일로와면 왜 안와나 이게 좁은 공간에 퀘스트를 이것저것 많이 구겨넣어서 그런거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넣은거 같아요 맵은 조그만한데 근데 만약에 위쳐3이 오픈을 두면 맵을 엄청 크게 만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살짝 불안한감이 없지않아 있긴 한데 네 왜냐면 오픈월드면은 굉장한 리소스를 잡아먹잖아요 그렇겠죠 그니까 갑자기 그정도의 맵을 안만들어보던 사람들이 예 그런 맵을 만들어 만든다는거는 좀 보험이거든요 제대로 안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니까 제대로 이렇게 원래 오픈월드를 만들던 게임회사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만드는데 이런 이런 류의 그 이렇게 게임을 만들다가 오픈월드를 만들면 이제 회사 성향이란게 있어가지고 잘못 만들 수 있는 경계에 있어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해요 살짝 불안하긴 해요 불안 살짝 불안해 에이 스카이레임 정도보다 더 잘 만들어야겠죠 스카이레임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 스카이레임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위쳐2가 스카이레임때의 스카이레임보다 살짝 뒤처 일찍 나온 게임이잖아요 그니까 스카이레임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어야죠 스카이레임보다 더 잘 만들어서 나올 거예요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땐 스카이레임보다 더 잘 만들어서 나올 것 같은데 스카이레임보다 더 잘 만들어서 나올 것 같은데 스카이레임보다 더 잘 만들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스카이레임도 재밌지 짜증나 저 어때요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야..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보스전 두렵다 두려워 보스전 두려운데요 얼마나 어려울까 아..보스전 두려워 아..보스전 두려워 아..보스전 두려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음..죽으면서 잡어 가는 것 같에 음..독거름도 생성하고 음..저장을 이렇게 잘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냥 아 감기 걸려서 죽겠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아이고 어이고 나 뭐했는데 지금 이틀째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거리고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뭔가 터졌는데 나 뭐한거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뭐한거지 그 어 게임 뭐 재밌게 하신거 있나요? 왠지 PS4 참 PS4님 그 PS4가 지금 나왔어요? PS4가 나왔나요 지금? 근데 PS4 나와도 바로 사는거는 보통 비추하지 않나요? 근데 PS4 나와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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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어 보면은 PS4도 안정화가 좀 예 이제 게임가격 겁나게 막 빵빵 뛰고 뭐 보통 게임기 나오고 반년이나 뭐 그정도가 지나야지 그렇겠죠 사는 사람들도 바로 사겠죠 사는 사람들을 저는 뭐 게임기 한 대도 없는데요 뭐 게임기가 단 한 대도 없는데 아 컴퓨터를 근데 게임기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잠깐만 영역을 만들자 뭐 뭐 뭘로 만드는 거야 몽고스 이건가 이건가 이거 맞나 몽고스의 영역을 만들자 맞네 음 이게 어 PS4님 얼마였니 그 뭐야 이게 어 이름으로 그걸 해놨다는 거는 나오자마자 바로 산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게임 뭘 한정판 살 거예요 예약 예약을 미리 해놓으셨나 보네 한정판은 예약자들한테 팔잖아요 보통 한정판은 예약자들한테 팔잖아요 보통 한정판은 예약자들한테 팔잖아요 보통 한정판은 예약자들한테 팔자 왈치독스 아 왈치독스 달고 나와요? 어세신포는 뭐예요? 아 어세신크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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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못해봤는데 어세신크리드 1,2는 해봤어요 2개는 해봤는데 어세신크리드 3는 못해봤는데 1,2는 무쌍이죠 무쌍 3도 무쌍 똑같은가요? 4,2는 3도 안해봤어 제가 한동안 게임을 못했어요 작년도에 장난데 게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꽤 나온걸 못했거든요 아, 검을 집어넣어야 돼? 아, 마을에서는 검을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아, 마을에서 검을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너 영양 뭐 어, 설계도 파나? 도시, 영양 어, 물에 에센스 기름 음... 다이아몬드 가로 야, 이거는 뭐가 이렇게 제조법이 많아요? 어, 체력 50%? 오 아, 다 뻘짓이에요? 하긴 아까 누가 그, 피하기만 잘하면 예,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음... 트위스크 아, 이건 아까 다 했던 거구나 아, 이건 아까 다 했던 거구나 아, 이건 아까 다 했던 거구나 혹시, 영화 중에서 프롬더어스 아시나요? 영화 중에서 프롬더어스 그런 영화가 있는데 영화 자체가 배경이 집 하나야 딴 데가 없어요 집 하나야, 끝이야 영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말 그 영화 그 영화가 제일 정말 재미있더라 그 영화 어떻게 내려가 아, 여기 어떻게 내려가라고 아니 뭐, 내려간 데가 있나 나 혼자서 내려가란 소리 같은데 저 혼자서 내려가란 소리 같아요 뭐, 여기로 내려가면 되나 내려갈 데가 있을텐데 내려갈 데가 있을텐데 어